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어? 소나했어 소나했어 이야 우와 대박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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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러 꽉 찼습니다 오늘 거의 다 백합으로 야 저녁에는 기깔나게 소주 한잔 한 번 찌그리게 씁니다 가자 자 오늘 영종도 마시아내변 갯벌 체험장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한 번 오늘 멋질게 조개 잡으러 해보고 자 가보시죠 레츠고 우와 사람 미쳤다 체험장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자 끝에 한 번 가볼게요 동주 동주 봐 꺼내봐 오예 한 마리 잡았어 오케이 자 입구에서 좀 멀리 나오면 백합이 나옵니다 자 열심히 구멍도 안 보여 그냥 이렇게 파면 돼 이렇게 파다 보면은 백합이 나옵니다 자 열심히 파봐 어 뭐야 우와 야 이렇게 자 백합 나이스 뭐야 졸렸어 또 아 뱀껍데기 씨 자 이제 카메라 켜니까 우리 조파를 다 모여 있습니다 자 한번 파봐 자 파주세요 자 파주세요 나 나나 허리 좀 높여 오 다섯들이 완전 커요 우와 대박 나이스 이야 이렇게 백합 어디 어디 봐봐 오 떡조개 어 뭐야 뭐야 걸렸다 걸렸다 우와 대박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씨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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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야 이거 넣어주세요 돌렸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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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5cm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파고 옆에 또 파고 이렇게 이렇게 어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이렇게 오케이 다가 오케이 우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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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또 해보자 자 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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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자 땡그랑 아빠 거 또 오케이 잡았어 어 또 뭐야 이거 뭐야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오 여기가 좀 나오나 보네 야 또 야 또 여기가 백합이 많네 야 또 잡았어 야 또 잡았어 야 또 잡았어 여기 여기 콧물 나온다 야 야 또 나왔습니다 오 여기가 좀 나오나 보네 왕조개가 어디서 많이 보던거다 어 야 그래 네 잡을 수 있다 여기 있다 오 나이스 그니까 같이 잡은거 이렇게 어 어 잡았어 오케이 여기 여기서 한 오 대박 야 계속 나와 이거 봐 야 지금 가족들도 지금 다 축하 나가고 지금 요거 한 다섯 방 잡았거든요? 요거는 맛있게 요리를 할 수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너무 힘들다 아 바람불어 으 으